라운드 1 낙티스 저 3일동안 하나? 이틀인지 3일인지 정확히 안봤는데 어 형! 녹티스 왜이렇게 잘 뭐야! 아 욕심내야돼! 아 2 3 4 어 3일 연속 하겠는데? 야 이 녹티스 좀 쎄다 한번 이 사람이랑 게임 해볼까 같이 뭔가 재밌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아 이거 안닿나요? 나이스 낚시 오우 형님! 개기면 안되죠? 마이너스 프레임 또래! 좋았어 녹티스 상대는 퀵카를 조심해야돼 웨이브 압박을 한척 하다가 퀵카를 딱 나올 때 앉으면 커킹 맞아요 저런 대단판다 하다니 느리겠지 오어어어어어에 이제 커큠 아 커큠 퀵칼 아 아프다 잘한다 괜히 1200승이 아니구만 앉아줘 읏! 아하 지금! 아 치똘이 감사해요 아하! 아 진짜 개오굴해 아 왜 버튼 아 나 진짜 버튼 부시고싶네 아 모르겠다 질러버려 요즘 게임사운드 괜찮아요 내 소리가 작은건지 게임사운드가 작게 들려가지고 아오케이 내 스피커를 키우면 되는거고 딜캠 그걸 왜쓰 좋아 실수 좋았다 나락쓸게요 페이크다! 페이크다! 잽! 이제 써야지 좋았어 레츠고! 상대 강등시킨다 딜캐해주고 꿩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놀랬네 칫도리 되겠지? 그렇지 아!! 거친거 때려줘 바킹아 앉지마 앉지마 이기지마 와 딜레이 형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퀵할 어~~ 어이 느낌이 있는데 진짜 와아 잘하네 요새 호민기 큰일날을 안해요 먼저 때려야지 아! 끝까지 앉았어 중단하겠죠? 여기서는 안전하게 호우쉽 어? 아 이거 몰라요 에잉 레이저 와 미친 아 쉣 피칼 잘 쓰네 내미는 싸움보다 좀 피하고 때려야겠다 아하 앉지 마세요 오우 오 이드? 알고있죠? 노키스가 저기서 할게 없어 제자리에서 뻗을만한 기술이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화랑이였다 나이스 밤사용 격가자 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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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짬발 왠오프 피하고 또리 또리 어 뭐 던질라고 뭐 던질라고 뭔가 기술 쓰려고 지금 쩔었다 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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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노키스가 카즈한테 힘든 부분이 이거에요 하단 쓰면 다 뜸 그래서 하단을 쓰기가 힘들어 좀 빠른 중단으로 커버를 해야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오다가 초콤 맞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지금 약간 이런 타입이게 한 번씩 써주는거죠 아앗앗앗앗앗앗앗앗 터프해야지 멍청아 길케 칼같네 아 10단 10단까지 쓰는거 보면 녹티스 장인이 맞다 와아 재겔 강등버프 뭐냐고 와아 다 퀵할! 아우, 잘해 어허, 잘해 초풍한 데려?! 야 이거 광등은 진짜 과학이다 막을 수가 없네 아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잘해가지고 엇박 타이밍 딱 노력하고 초풍을 해야되는데 끝까지 앉아 있네 미치 이렇게 있어요 나이스 나락하나있고 이거 왠지 각도가 나락이었어 맞추면 죽는 체력에다가 무조건 앉을 수 밖에 없었다 나락인은 어차피 결국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아니 어떻게 막았지 사자 몇대 때려야겠는데 사자 나이스 안죽죠 이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칼같네 진짜 아 잘한다 나 이런사람 이런사람이래 이 닉네임을 처음봐가지고 제야의 고수들이 많군요 컴패링 안하나? 하하하하하하 이게 카제하거든 아 뭐야 강등 안 떴네 아까 그 폭탄이었어 떴나보다 아 가기 오오케이르 나락맨 퀵칼 퀵칼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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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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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카우 아우쉐 안 돼! 오우 위험했다 퀵칼 나이스 초프 퀵칼 완치 는 아니고 많이 나왔죠 아하하하하 앉아있는다 오케 확인해요 오우씨 깜짝이야 놀랬네 하단창은 보호막지 하단창은 보호막지 진짜 아무 생각없이 하단창이라는 기술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도 막아지는게 하단창이다 오우쉐 와 2-2 심리 좋았다 못 움직이죠 이 타이밍에 앉아있을거에요 외너퍼 그렇지 나락각인데 어!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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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아 왜 아 아 이거 진짜 개뻔했잖아 어떻게 안피해지냐 이게 오케이 나이스 찾아걸어야지 날아갔을거지 롤롱이 롤롱이 강등 다시한번 이번엔 끝낸다 시계에 잡는 초풍이었죠 땅땅 사하자 지옥이 시작됐다 디스 이스 카즈야 아아 이것이 카즈야 미시마 좋아요 어우 야 잠깐만 아니지 사자 아 난 나락을 쓰지 않아 아아 와우 잘앉죠 근데 기축 와아 앉지마세요 지금인가요? 아하하하 끝까지 앉는거 들켰다 지금 나 앉는거 바로 캐치 해버렸어 캐치하면 이제 중담만 쓰는거지 외너뻐 어우예에에에에 뭐죠 이게 어이없는 상황을 아 기원초 안나간게 아쉽다 오 뭐야 안맞네 혹시 쓰레기기술 지금이죠 이겼나요? 가나요? 으악 아쉽구요 앉지마아아아 아 진짜 초풍쓰고싶다 마름네 오케이 오케이 앉지마 아하씨 움직이겠지? 패턴파아 지금이다 완벽했죠? 깔끔하게 강등 유도리 아 재밌었다